이번 주제는 패션 플랫폼 실적입니다. 우선 패션 플랫폼 모바일 앱 월간 이용자 수 순위를 보시죠. 패션 플랫폼 앱 월간 이용자 수 5위는 여성 패션 쇼핑 앱 브랜디 4위는 가장 버라이어트한 패션 앱 퀸이 3위는 지그재그 2위는 4천만의 AI 쇼핑 메이트 에이블리 1위는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입니다. 다음은 패션 플랫폼 연결 매출 요약을 보시죠. 2023년 연결 매출 6위는 퀸잇을 운영 중인 나포랩스 5위는 브랜디를 운영 중인 유넥스 4위는 더블유컨셉코리아 3위는 지그재그의 카카오 스타일 2위는 에이블리 코퍼레이션 1위는 무신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션 플랫폼 연결 매출을 시간 순으로 보시죠. 단위는 억원이며 연결 매출 기준입니다. 무신사가 더블유 컨셉을 제치고 매출 1위에 오릅니다. 에이블리 브랜디 지그재그가 그 뒤를 있습니다. 브랜드는 2021년 1,382억 원의 매출 정점을 찍습니다. 에이블리는 매출 2위에 오르며 승승장구합니다. 무신사는 2023년 연결 매출 9,931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 1조 클럽을 눈앞에 둡니다. 기존의 매출 1위에 오르며 승승장구합니다. 2,1af 3,312억 원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합니다. 29.1억 원을 기록하여 업로드됩니다. dam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